공예 랜드표를 준비해 오신 모든 참가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예가 21세기의 한국 그리고 세계에 받아다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공예공장 최재일입니다. 2022 공예팀 대표 기자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여계수,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잠깐 켜습니다. 기여계수,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호연님께서는 기쁘게 되었습니다. 기여계수, 반갑습니다. 기여계수, 반갑습니다. 기여계수, 반갑습니다. 야곱uroush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